제너럴, please. 오늘 조선 반대에 펼쳐지고 있는 국적인 현실은 조선 반도를 핵 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수려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확고한 평화 수호 의지와 조국 통일을 위한 대형단의 아나온 결실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지배하던 조선 반도에 오늘은 제축할 수 없었던 커다란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사회와 단합,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북남광동선언들과 함께 조선 반도 평화 보정에서 관건적 우위를 가지는 조미광동성명의 성과적인 비행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